안녕하세요 쇼딩 여러분 국제 커플 제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차에 기름 넣고 집에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커플이다 보니까 영상에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커플 영상에서 저희가 막 스킨십도 안하고 뽀뽀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 왜 이거 아무것도 안 하냐 스킨십이라도 해야 커플인 줄 알지 커플인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게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약간 밖에서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또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약간 스킨십하는 거를 많이 쑥스러워하고 해서 그리고 약간 특히나 길거리에서 막 스킨십하는 거를 약간 좀 편해하지 않는다 해야 되나 저희한테는 어쨌든 그게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는 오늘 사샤랑 나갈 때 사샤한테 스킨십을 간단히 해볼게요 약간 그냥 가볍게 뽀뽀하거나 뭐 안아주거나 하는 거를 그거는 저희가 밖에서도 안 했거든요 잘 오늘 어쨌든 간에 사샤랑 브이로그 영상 찍기로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스킨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샤 반응을 한번 보시죠 왔다 왔다 벌써 왔어? 응 준비 다 했어? 벌써 죽어? 어 벌써 시작 오늘 브이로그 시작 안녕하세요 샤든 여러분 곡 찍어 벌써 하시래요? 뭐야? 왜 안돼? 나 아까 벌써 했어 오는 길에 오늘 브이로그 찍는다 죽었어? 어 오는 길에 오늘 브이로그 찍어볼까 나 없이 가 죽어 커피 여자랑 같이 찍어야 돼 아닌데? 드디어 주말이라 시간을 같이 보낸다 그치 드디어? 우리 카페 갈까 먼저? 응 카페 가서 주행거 먼저 사고 그치? 네 예 커피 커피 마셔야지 커피 마셔 커피 마셔 왜 커피 마셔? 지와 지금도 커피 마시고 있어? 와 진짜 커피 킬러야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셔? 와 드라마 다 보고 나서 나한테 말해야 되지? 옷부터 빨리 갈아입고 오케이? 오케이 나 먼저 그럼 방에 가있으니까 나 불러? 10분이요 10분 남았어? 응 왜? 왜 찍고 안돼? 응? 커피 주고 싶은데 뽀뽀를 못해줘요 어떡해 응? 왜 이렇게 해? 네 지금 저희 나가기 전에 카페 먼저 가려고 하는데 근데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 우산 안 써? 있어 우리 우산 빨리 하다가 같이 붙어 있어야지 왜? 응? 왜 붙어 있어야지? 우린 커플이니까 와 우리 아늑한 공간인데? 왜?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그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우리 개인의 private place 나도 모르겠어 엄브레라 왜 왜 싸해? 왜? 왜 여기 너무 맛있어 지금 기다리는 중 빨리 먹고 싶다 그치? 나 미역지 나도 미역지 나도? 차가운 거 더워 나도 아니 더운 거 아니고 여름해 이 깐어 옅 깐어 왜 이거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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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ด스 conquered 쏙 오우 찜패가 좋아 애기만 주황 귀여워 으음 으음 차 타러 가자 차 타러 음 네 음 음 음 실어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커플이잖아 커플이잖아 집에 해가지고 집에 해 귀여워 차 타러 가자 차 타러 싫어? problem 여러분 우리 지금 차에 왔어요 그치? 지금 우리는 오일스테이션으로 갈거에요 주차장 주유소 주유소 너 한국사람 맞아? 네 거기 가서 우리 자동차 충전하고 너무 예쁘다 바로 예뻐 갑자기 왜? 아니야 나 말하고 있는데 왜? 예뻐서 너무 예뻐서 예뻐서? 얼마나 예뻐 뽀뽀 200번 응 나의 똥이오수 너는 메이크업이랑 너 머리 다 많았어 왜 그래 갈거야? 고고 나중에 보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차를 존재한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고 심심해 다 했어? 기름 만땅 기름이 많구만 만땅 기름이 좋아 만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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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도 만땅 어딨어 기억하지 않아 우리 사진 안 찍었어 사진 찍었어 저희가 맘에 드는걸 하나 찾았는데 사진 안 찍어서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어떡해 사진 누가 안 찍었어 니가 빨리 찾자 여기 사람 많아 에휴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도 하나도 못 찍고 맞아 그리고 쇼핑도 잘 못했어요 사람 엄청 엄청 많아서 약간 콕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먹을거 사왔어요 밥만 썼어요 이거 가구 하나도 없고 다 먹을거야 세몬 세몬 과자 다 외국 외국 제풍 샀어 기분 좋구만 좋다 내 카메라 카메라 끝 안녕 전 영상 안 찍어서 다행이다 왜 나도 썼던 사진 아니 나 재밌는 블로그 찍고 싶었는데 제 채널에서 아 맞다 여러분 아직 제 채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는 아직 제 채널을 아직 제 채널을 흐하핳 아 귀여워 하핳 아핳 아핳 뭐해 뭐 엄마 왜 왜 자 나 너를 너무 잘하나 싸우실꺼야 맛있어 오늘 왜그래? 우리 보통 카메라 안해 하지만 카메라 꺼 먼저 카메라 꺼 나는 뽀뽀하기 싫어? 카메라 있으면 싫어 안먹어 라키 라키 태어나지 좋아 나는 뽀뽀하자